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서주시고요. 결산에 진출한 특별한 휴가팀이 15801에 6번, 최고의 공학팀이 15801에 7번이었습니다. 가까이 서시죠. 그래요. 두 팀 모두 멋진 무대 보여줬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지 최종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먼저 번호를 뽑았던 특별한 휴가팀이 표를 앞질러가서 2만 표까지 올라갑니다. 자, 2승으로 뽑았습니다. 2승으로 뽑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성 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주식회사 한빛나노메디컬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이 예쁨 문 예다지 몰딩도어에서 선삼진생사이언스에서 그녀의 꿈이 이뤄지는 우만노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도 액젓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2승의 선물과 특별한 휴가팀을 도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지만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런 말을 욕하지 마